일본 외역, 지카, 행계열, 모기 전염병만 22종, 판만되면 윙윙! 지긋지긋한 모기, 파리, 날벌레들! 오늘 밤도 모기와 전쟁 중! 수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모기! 야외라 찾기 힘든 해총까지! 이젠 걱정 마십시오! 전기 걱정 없이! 2차 시간 모기 살총기! 럼짝 복스킬! 이제 모기 때문에 밤잠 설치지 마십시오! 편안히 주무시기만 하면 모기가 스스로 찾아가서 스스로 죽어버리는 획기적인 24시간 모기 살총기! 럼짝 복스킬! 조명력, 조간편, 조경량! 매서운 상골 모기! 독한 도시모기! 무서운 일본 레이언모기! 모든 모기를 불러들여 깔끔하게! 지! 살총해드립니다! 그 비밀은 바로 모기가 좋아하는 LED 블루라이트가 대충을 불러모으고 내부에 전기와이어가 살총을 하는 과학적인 모기 살총기! 럼짝 복스킬! 하루가 되어버린 모기! 아침에 툭툭 털어버리면 청소! 깹! 촘촘한 안전망! 아이들이 있어도 안심 사용! 고급 PV 기술로 오직 태양광 하나만으로 전기코드 없이 충전 없이 24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럼짝 복스킬은 휴대가 가능해서 부엌, 정원, 침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휴대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강력한 슈퍼그립 흡착 패드는 어디에나 붙어 대충 둘러부터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끈끈이, 파리챗, 양초, 각종 스프레이 제품, 화학물질 절대 아닙니다! 모기 때문에 밤잠 설치지 마십시오! 편안히 주무시기만 하면 모기가 스스로 찾아가서 스스로 죽어버리는 획기적인 24시간 모기 살충기! 럼짝 복스킬! 초경력, 초강편, 초경량! 매서운 상골 모기! 독한 도시모기! 무서운 일본 레이언모기! 모든 모기를 불러들여 깔끔하게 칙칙 살충해드립니다! 그 비밀은 바로! 모기가 좋아하는 LED 블루라이트가 대충을 굴러모으고 내부에 전기 와이어가 살충을 하는 과학적인 모기 살충기! 럼짝 복스킬! 하루가 되어버린 모기! 아침에 푹푹 털어버리면 청소 끝! 촘촘한 안전망! 아이들이 있어도 안심 사용! 고급 PV 기술로 오직 태양광 하나만으로 전기 코드 없이 충전 없이 24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럼짝 복스킬은 휴대가 가능해서 부엌, 정원, 침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휴대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강력한 슈퍼그립 흡착 패드는 어디에나 붙어 대충 둘러부터 지켜줍니다! 전기 코드 NO! 배터리 NO! 24시간 모기 살충기! 핵폭품가! 29,800원! 29,800원! 오늘 한국 출시 기념! 한 개 추가 시 만 원 추가! 두 세트를 39,800원! 39,800원! 파리 모기! 대충 모두 킬! 럼짝 복스킬!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일본 외역 직가 땡기열 모기 전염병만 22종! 판만되면 윙윙! 지긋지긋한 모기! 파리! 날벌레들! 오늘 밤도 모기와 전쟁 중! 수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모기! 야외라 잡기 힘든 개춤까지! 이젠 걱정 마십시오! 전기 걱정 없이! 24시간 모기 살충기! 럼짝 복스킬! 이제 모기 때문에 밤잠 설치지 마십시오! 편안히 주무시기만 하면 모기가 스스로 찾아가서 스스로 죽어버리는 획기적인 24시간 모기 살충기! 럼짝 복스킬! 초강력! 초강편! 초경량! 매서운 상골 모기! 독한 포시모기! 무서운 일본 레이온 모기! 모든 모기를 불러들여 깔끔하게! 질! 살충해드립니다! 그 비밀은 바로! 모기가 좋아하는 LED 블루라이트가 해충을 굴러모으고 내부에 전기 와이어가 살충을 하는 화학적인 모기 살충기! 럼짝 복스킬! 하루가 되어버린 모기! 아침에 톡톡 털어버리면 청소 끝! 촘촘한 안전망! 아이들이 있어도 안심 사용! 고급 PV 기술로 오직 태양광 하나만으로 전기 코드 없이 충전 없이 24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남자구 덕스킬은 휴대가 가능해서 부엌, 정원, 침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휴대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강력한 슈퍼그립 흡착 패드는 어디에나 붙어 대충들로부터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끈끈이! 파리채! 양초! 각종 스프레이 제품! 화학물질 절대 아닙니다! 전기 코드 노! 배터리 노! 24시간 모기 살충기! 태폭폭폭가! 29,800원! 29,800원! 오늘 한국 출시 기념! 한 개 추가 시 만 원 추가! 두 세트를 39,800원! 39,800원! 파리, 모기! 대충 모두 킬! 남자벅스 킬!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들어가겠습니다! 힘들게 일어날 수 있죠!! 이승까지'